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의 사무총장이 어제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염수 방류가 국제적인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IA에는 그 절차나 기능 등 모든 면을 검토하기 위해서 수년 수십 년간 계속해서 상주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IA는 일본 측의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 단장인 위성곤 의원은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IA의 최종 보고서의 부실함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위 의원은 IA의 보고서는 오염수 처리 시설 중 핵심 설비인 다액종 제거 설비의 성능 검증도 하지 않았고 오염수가 장기적으로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도 검토하지 않았다고 짚었습니다. 또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면서 단식 중인 우원식 의원은 그로시 사무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핵 오염수를 마실 수도 있고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걸 보고 굉장히 우려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럴 정도로 안전하다면 해양에 버리지 말고 물부족 국가인 일본이 국내에서 음용수로 쓰든지 아니면 공협용수나 농업용수로 쓰라고 일본에 권고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이 불식되지 않는 가운데 오염수 방류가 임박해지면서 갑자기 또 불티나게 팔리는 제품들이 있다고요. 방사능 측정기 관련 제품들이 지금 날립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일기에 들어가면서 생선과 어폐류와 같은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불안해진 일부 시민과 자영업자들이 온라인에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같은 다양한 방사능 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많은 종류의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가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 기기들은 의류나 식품뿐만 아니라 공기 안에 있는 방사능 검출 여부까지도 확인하는 제품들이 있다고 하고요. 대부분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크기에 가격도 제품별로 3만 원부터 300만 원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수요 자체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염수 우려의 매출 타격을 입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는요. 자체적으로 이런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구비하고 수산물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이런 방사능 측정기로는 내부 피폭된 이 수산물의 방사능 검출 여부까지는 다 확인하기는 좀 어렵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불안감이 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로 글쎄 기종 사실로 방유를 한다면 진짜 그들 말대로 이상이 없어야 할 텐데 현실적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자 자